핵 안된다더니 그냥 미친 무기를 만듭니다. 한국 이럴 거면 차라리 핵을 만들어라 지금까지는 예고편. 현무 마이너스 6분 성능 공개 군이 한국형 삼축체계에서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인 현무 마이너스 4와 현무 마이너스 5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군이 초정밀, 현무 마이너스 4, 고인력, 현무 마이너스 5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시험 발사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무 마이너스 4, 5는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전략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무 마이너스 4는 탄두 중량 2톤, T. 급으로 올해 9월 치러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최초로 공개됐다.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현무 마이너스 5는 탄두 중량이 89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현무 마이너스 5는 한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태양궁전. 지하 100미터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다. 신 장관은 최근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된 북한 영변 핵단지 내 경수로와 관련해선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군은 올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의 시험 가동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 구사무총장도 지난 21일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0년부터 영변의 경수로를 건설해 왔으나 완공 목표 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기고도 완공을 못하다가 이제야 가동하기 시작했다. 신 장관은 영변 경수로 가동 단계와 관련해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의 원자로 시험 가동을 한 것이라며 시험 가동에서 장비나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선종 다변화 하나오션 적자 탈출 묘수될까 하나오션이 2년 만에 컨테이너성 건조 계약을 앞둔 가운데 선종 수주 다변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컨테이너선의 수요 증가로 글로벌 선사들이 앞다퉈 선박을 발주하며 컨테이너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이를 기회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6일 외신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와 1만6천 TU 1 T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급렌즈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하기 위한 건조의 향서를 최근 체결했다. 이번에 발주한 선박은 액화천년가스를 활용하는 이중연료 엔진으로 수주 금액은 척당 2억 2천만 달러, 약 3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오션이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건 2022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컨테이너선은 수익성이 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그간 돈벌이가 되는 엔지선 등 부가가치 높은 선박 중심으로 선별 수주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친환경 연료 전환의 수요가 증가했고 해운업 호황에 따라 컨테이너선 신조선 가짓수도 상승세를 타면서 업계 내 컨테이너선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하나오션은 몇 년간 손댔던 컨테이너선 수주 영업에 다시 뛰어들었고 이를 통해 수주 다변화에 힘써 실적 회복세를 이루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조선 해운분석업체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 이달 반 동안 총 144만 TU 1 T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컨테이너선이 발주됐다. 이는 올해 연간 누적 발주 79%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2만 2천에서 2만 4천 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성가는 2억 7200만 달러로 2년 전 2억 1200만 달러 대비 28.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 발주 금액 자체도 높게 유지되면서 2년 전만 해도 적자 선박으로 꼽혔던 선박이 다시 돈벌이가 되는 모습이다. 하나오션은 지난달 경영위기타파와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수장을 교체했다. 업계 안팎에선 새 수장 자리에 오른 김희철 대표의 주도하에 남은 하반기 회사 과제로 꼽히는 연간 흑자전환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하나오션은 지난해 국내 조선 3사 S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어 가운데 유일하게 연간 영업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하나오션의 영업 손실은 1965억 원이며 같은 기간 시대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각각 영업이익은 2823억 원, 2333억 원으로 흑자를 냈다. 하나오션은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 연간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하나오션은 미국 유지보수 정비사업 등 특수선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 개선을 노리고 있으나 이번 컨테이너선 수주가 성사되면 선종 다변화로 회사의 수익 향상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현재 컨테이너선 성가가 상승하고 있어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